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줄 게 없나 고민을 하다가 이런 얘기는 꼭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랴부랴 이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눠볼 얘기는 사실 칠판 앞에서 나와서 뭔가를 판사하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여럿이 둘러앉아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나와서 꼭 한번 얘기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한 내용은요. 명문대 선배들의 학습 비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선생님이 25살 때부터 강사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또 연락을 하고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는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결혼을 앞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의 학창시절의 이야기도 좀 들려줄 겸 명문대 선배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었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다섯 가지로 추려서 여러 제자들의 이야기,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접목해서 다섯 가지 이야기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사랑하자, 꿈을 갖자 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지지난주에 제자들 몇 명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공부가 가장 잘 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물었더니 막 껄껄껄 웃으면서 선생님 공부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공부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도 뭔가 있지 않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학생이 한 제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자신은 고등학교 다닐 때 자신감이 없었대요. 외모적인 측면이나 또는 성격적인 측면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뛰어난 점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의기소침해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실제로 그 아이를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반에서 눈에 띄지 않았고요. 얘가 잘 있나 없나 잘 모르는 정말 조용한 성격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꾸만 자기를 소외시키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고 이런 모습들이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나도 멋진 삶을 살아보고 싶고 나도 좀 뭔가 앞에 나서고 싶고 나도 좀 잘라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이 누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뭔가 목표가 있었어야 됐대. 지금 모습 자체로는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었대. 그래서 나는 앞으로 뭐가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또각또각또각 구두소리를 내면서 목에다 사원증을 걸고 대기업에 출근을 하는 그런 커리어웅몬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 커리어웅몬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그러한 길 같았대. 자기 느낌에. 그래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요. 그렇게 된다면 자기 자신이 조금 자랑스러워질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더니 조금 꿈에 가까워지니까 나는 또 현실 가능한 꿈을 꾸는구나 이런 것도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고 좀 더 꿈에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친구는 지금 S전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꿈을 이룬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가 이제 성격도 활발해지고 그다음에 외모적인 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어렸을 때도 괜찮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못 만족스러웠던 거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꿈을 실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고등학생인 여러분들한테 조언해 주고 싶은 얘기는 뭐야 나를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다. 왜? 내가 소중하니까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꿈이 확고해지면 그 공부를 하는 길에 있어서 힘이 실어질 거다. 라는 얘기를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이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하고 싶고 그런 친구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공부할 땐 무섭게 놀 때는 미친 듯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학창시절을 얘기할게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어. 그쵸?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는데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친한 친구는요. 엄청 친한 친구다고 해도 뭔가의 그 공부적인 측면에서 경쟁심이 있죠. 경쟁심이 있는데 선생님 친구가 엄청 잘 놀아. 노는데 빠지질 않아. 근데 얘가 공부도 잘해. 훨씬 더 얄밉죠. 그냥 공부만 파는 학생보다 그런 학생이 더 얄미워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걔가 얄미울까? 부러워서 그런 거죠. 놀기도 잘 놀는데 공부도 잘해? 질투가 막 난단 말이야. 화가 나. 막 신경질이 나. 그래서 그 친구를 막 미워하다가 질투하다가 막 이렇게 해서 학창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은 놀고 나면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든대. 그래서 밤에 와서 그 죄책감을 공부로 푼다는 거야. 그래서 밤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가는 거지 자기가 워낙 머리가 좋아서 놀면서도 그냥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얘도 공부를 하는 친구구나. 당연하지.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잘 나오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를 차츰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얘는 매사에 열정이 있더라. 노는데도 열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도 열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자체 몸 자체가 에너지가 막 폭발하는 학생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는 놀 때도 그렇게 놀아야 직성이 풀리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던 거죠. 얘가 실제로 이화여대 초등교육학과에 들어가서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가끔 연락을 하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래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자체가 열정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 어린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뭐 하룻밤 밤새서 책 3권 읽어오기 막 이런 숙제를 내준대요. 하룻밤 밤새서 수학문제 50문제 풀어오기 막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상품을 주고 그 다음에 놀기 할 때 캠프파이어 학교 마당 학교 운동장에서 뭐 이렇게 같이 놀고 할 때는 뭐 밤늦게까지 신나게 놀기 막 이런 걸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든지 열정을 갖게끔 얘 자체가 원래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한다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할 땐 무섭게 놀 때는 미친 듯 당근과 채찍의 원리를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공부만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 공부를 했으면 자기 자신한테 당근을 좀 주는 거지. 쉬는 것. 그 대신 쉬었다. 그럼 또다시 채찍질을 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매사에 열정적인 사람은 뭐든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열정을 갖자. 뭐든지 열심히 하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무섭게 그리고 놀 때는 미친 듯이 놀아보자.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뭐가 해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명문대 진학한 선배들의 학습 비법입니다. 자, 이 세 번째는 구체적인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한 번쯤은 꼭 한 번 실행을 했으면 좋겠는 거. 자, 세 번째 시간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공부하라. 자, 이거는 선생님 실제로 제자. 서울대 의대에 들어간 제자가 얘기해 준 건데요.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다른 학생들과 비교를 해봤더니 자기 짝꿍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3시부터 6시까지는 수학 6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시간 7시부터 10시까지는 영어 이렇게 공부 계획을 세우더라 이거야. 근데 자기는 그렇게 공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세우냐면 오늘 내가 공부할 분량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수학 30문제 풀기 자, 영어 6과 본문을 암기 나는 이런 계획을 세운대요. 그래서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6시간의 공부 계획을 짠 친구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 한 3시간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3시간의 여유가 생기니까 기분이 좋은 거고 물론 얘가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한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은 공부의 시간보다는 양에 치중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학습적인 효과에서는 굉장히 월등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선생님 저는요. 어저께 10시간 공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10시간 다 공부했어? 책상 치우고 정리한 거 한 1시간 냉장고 들여다보고 엄마, 아빠 말 참견한 거 하나 1시간 그럼 친구랑 약간 카톡한 거 1시간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그때씩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긴 하죠?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학습 양 그걸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도 늘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의 항상 주장하는 거 1회 수학 30제 수학을 3시간 공부하자? 아니야. 하루에 수학 3시간씩 공부하자? 노. 아닙니다. 하루에 수학 문제 30문제씩 풀자. 자, 이런 걸 한번 실행해 보신다면 아마 학습적인 효과에서 아마 크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는요. 어떤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잠들기 10분 전 하루 공부량을 정리하라. 라는 겁니다. 자, 어떤 미국의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야. 그래서 뭔가를 알고 있으면 다 까먹습니다. 어느 누구나 까먹어. 자기가 특별히 잘 까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선생님도 잘 까먹어요. 근데 이게 어느 누구나 다 까먹는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또 사람이 살 수가 없답니다. 망각의 동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루의 시간대별로 나눠서 어느 시간대의 기억이 가장 오래 남냐. 이런 걸 조사했대. 근데 이런 걸 조사해봤더니 잠들기 바로 직전에 무엇인가를 봤다든지 무엇인가를 읽었다든지 했을 때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았더라. 오래 남아봤자 얘들아 한 4일 정도 남는대야. 3, 4일 정도. 이게 가장 오래 남는 거래. 다른 시간대에는 훨씬 더 짧았다는 거지. 근데 이 연구 결과가 아주 정확하다라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은. 그런데 여기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건 좋다는 거죠. 잠들기 10분 전에 내가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한번 자보자.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그런 효율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로 공부했는지 여러분들이 계획표를 쓰시고 계획표에 동그라미를 치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이게 굉장히 습관이 되면 편한데 귀찮은 짓이거든요. 선생님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오늘 내가 수학 함수를 공부했어. 함수에 대한 문제가 이런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여기서 틀렸단 말이야. 해설지를 봤더니 이렇게 식이 쓰여져 있었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얘랑 비슷한 문제가 이런 게 있었어. 그래. 근데 이게 수학 익힘책에도 있었던 것 같아. 이런 거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 기억이 다음 날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생각이 나면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까먹지 않는다는 거죠. 수학도 여러분. 수학도 이해 감옥이긴 한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어야 되는 암기 감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달달달 암기하는 건 아니지만 오랫도록 내가 풀어본 문제 그 다음에 식에 대한 내용 개념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남는 친구가 승리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습관으로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잠들기 10분 전 하루 공부량을 정리하면서 하루 생활도 마무리 지어보고 이게 또 학습적인 효과도 있다니까. 정리가 곧 기억.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 이런 거 한번 믿어보시고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하라. 이것도 선생님 제자가 얘기한 건데 선생님. 애들 기도시키세요. 간절해야지 뭐가 이루어지지. 간절하지 않고 그냥 음 대충 대충 보내다 보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지금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 강남 메가스터디 학원입니다. 근데 강남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선생님 단과도 하고 현장 수업도 하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재수생 애들도 있고요. 재학생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실에 책상이라든지 화장실의 벽면이라든지 낙서하면 안 되는데 그런 데다가 자기가 무언가의 문구 같은 걸 적어놓는 게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지나가다가 살짝 봤는데 어떤 문구가 딱 기억에 남냐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엄마를 위해서 난 오늘도 달린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적어놓은 것 같아. 엄마를 위해서 난 오늘도 달린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첫 번째 든 말에서 첫 번째 든 생각은 얘가 되게 효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멘트 딱 짧은 그 한 글귀 아래 얘가 되게 간절하구나. 엄마를 생각하면서 난 오늘도 달린다. 되게 힘들어 보이지만 나는 오늘도 참고 뭔가를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야. 아 얘가 굉장히 간절한 애구나. 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졌으면 아 얘 진짜 열심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매일매일 나의 꿈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될 곳 그런 거에 대한 간절함을 가져라.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고 애틋하고 그 다음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크다면 안 되지 않습니다. 돼요. 꼭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에 임한다면 안 될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라. 자 이거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실은 이렇게 둘러앉아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칡판에서 뭔가를 가르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좀 많이 아까도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죠. 자 선생님이 명문대 선배들의 학습 비법이라고 해서 제자들이랑도 대화를 해보고 선생님의 이제 뭐 학장 시절도 한번 돌이켜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일단 자기 자신을 사랑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무섭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놀 때도 열심히 놀고 즉 이게 뭐야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질적인 면에서 승부를 하자라는 거고요. 하루에 공부한 양을 꼬박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음적으로 항상 간절하게 난 할 수 있다. 나를 꼭 하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여러분들이 못하실 게 없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마지막 멘트로 여기 적혀놓은 거 보이신가요? 여정은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이지만 그 자체로 보상이다. 선생님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습니다. 여정은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이지만 그 자체로도 보상이다.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시절 학창 시절 지금 고등학교 수험생 이 시절은요. 여정이겠죠. 목적지로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은 막 이 시기가 너무 괴롭다. 빨리 대학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 자체도 뭐다? 보상입니다. 자,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의 나이대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17, 18, 19세라는 그 나이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끝 마무리는 이렇게 한번 지어본 거고요. 그 시기 때 절망 실망 우울함 자, 이러한 멘트보다는 자, 긍정적이고 즐겁게 그리고 공부할 때 있어서 열정적으로 자,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 곁에는요.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열렬히 여러분을 응원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선생님이 언제나 도움을 드릴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앞으로 닥칠 여름방학부터 좀 이렇게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전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선생님은 오늘 이것으로 명문의 선배들의 학습 비법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자, 선생님이랑요. 강의로 만나뵙겠습니다. 강의로 만나뵙겠습니다.